지방정량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실내 추출법 인데요 지방은 물에 녹지 않으나 에테르 석유에테르 핵산 등의 유기용매이 녹습니다 따라서 식품중의 지방을 정량하는 데는 에테르를 사용하여 시류에서 지질을 용출시킨 에테르만을 증발시켜 잔유물을 측량합니다 그러나 에테르로 용출되는 것은 순수한 지방 뿐 아니라 클로로필 카로테노이드와 같은 지용성 색소류나 왁스 스테로이드 알카로이드 등도 밀양이지만 동시에 용출되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량한 값을 일반적으로 조지방 또는 에테르 추출법 이라고 부릅니다 치료준비 콩가루, 햄, 쌀가루, 에테르, 기구준비, 속실레이트 지방추출기, 냉각관, 추출관, 수기플라스크, 원통여지, 탈취면, 핀셋, 데시케이트, 전기건조기, 저울, 웨이팅페이퍼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험 방법 1. 수기항량 수기를 100에서 105도시의 정기건조기에서 1시간정도 건조 후에 데시케이트에 옮겨 방냉한 다음 측량합니다 건조를 반복하여 정확한 측량으로 항량을 구합니다 2. 실효건조 실효약 2g을 정확히 취하여 원통여지에 넣고 원통여지 속이 실효의 탈취면으로 가볍게 막은 후 원통여지를 베이커에 담아 100에서 105도시에 건조기해서 1시간 30분간 건조시킨 다음 데시케이트에 옮겨 방냉합니다 3. 건조하여 방냉한 원통여지를 속실레이트 출발에 넣습니다 4. 에떼르르 소기 플라스크 용적이 3분의 2 가량을 가하고 냉각관을 연결한 후 지방정량용 전기 가열기 65도시에서 8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지방을 추출합니다 5. 추출이 끝나면 추출관을 분리시켜 핀테스트로 원통여가지를 꺼내고 다시 원상태로 가열합니다 6. 이렇게 하여 수기종의 에떼르르 모두 회발시킨 후 100에서 105도시의 전기 건조기에서 약 1시간 동안 건조시킵니다 7. 건조가 끝나면 데시케이트에서 방냉하였다가 30분간 식량합니다 다시 건조하고 방냉 식량을 되풀이하여 항량을 구합니다 가열건조를 장시간 하게 되면 지방이 산화되어 중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량이 증가했을때는 증가 전의 중량을 항량으로 합니다 계산은 시도의 지질퍼센트 이것은 s분의 w1-w 곱하기 100 s는 샘플중량 gs구요 w1은 추출건조물의 전체 무게량 w는 수기플라스크의 항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10, 10, 10 bum 10, 10 ball 10, 10th 10, 10 IBM 10, 11,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